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노터스 이구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상승장 이었는데 노터스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저희 허브경제TV에서 무료춘정목 드리고 있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번주만 해도 벌써 무료춘정목으로 다섯종목 여섯종목 가량 수익청산을 하면서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꼭 친구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무료춘정목도 받아보시고 할인도 받아보시고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터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터스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물론 알려드리겠지만 어... 물론 알려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노터스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오늘 반도체가 올라갔거든 어 반도체하고 노터스하고 무슨 상관이냐 노터스의 본질은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모멘텀으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건 바이오 쪽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이오가 올라갔냐 아니요 바이오 개박살났습니다 오늘 오늘 셀티르넬스케어를 필두로 그리고 일동재하, 일동홀딩스를 필두로 코로나 관련 악재가 좀 나와주면서 좀 강한 하락구간을 좀 만들어줬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요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무너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투맨폭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은 좋았는데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일부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이번에 새로 올라와줬던 루닛, HPSP, 4x4 이런 애들 다 좋았는데 좀 아쉽죠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물량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가시적인 그런 부분은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많이 아쉽지만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구요 아주 그래요 결국 조정포를 그래도 보여준다고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미 있는 가격 밴드 부분에 있죠 7250원, 7300원 이 정도 부분에서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계속 해가지고 이제 매직 유입도 들어오고 적감도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살짝 사는데 제가 이거 겉머리 외국인 계좌라고 말씀드렸어요 겉머리 외국인 매스 들어와 주게 되면 이 물량은 소화해주고 가는 게 사실 더 빨라요 그래서 뭔가 큰 의미부연하지 말자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그 정도까지 한번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구요 다들 요즘에 쉽지 않으실 거에요 다들 요즘에 쉽지 않은 장세를 이렇게 겪어가고 계실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갈 놈은 가구요 수익 낼 종목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좀 힘내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저희 허브이제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무료종목 받아가세요 제가 무료로 챙겨드립니다 가입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하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편하게 즐기십시오 오늘 노터스가 빠진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게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씀 자체를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투자하시면서 아 그냥 노터스가 이랬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이제TV 홈페이지에서 다들 한번씩 와보셨죠 저희 굉장히 볼 것도 많고 텔레그램에서 유용한 정보도 드리고 있고 그래요 7월달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럭키세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1년에 굉장히 좋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고퀄리티인데 저희는 취지가 달라요 누군가는 이런 리딩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내가 방향성을 못 잡고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 허브이제TV 꼭 이번 기회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좋은 혜택들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신뢰를 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물을 항상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주저없이 오셔라 나머지는 저희가 또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친구추가 HERB2019 카카오톡 친구추가 하셔가지고 문의를 또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친구추가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준비를 또 해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친구추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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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